가족하고 간 건 처음이고요. 다른 사람하고도 그렇게 자주 간 적이 없습니다. 뭐 좀 좀 당황스럽고 뭐. 얼룩에 이 화남 속아. 하늘의 걸 빛을 봐봐라. 아우 사이 덕분에 이게. 바나보던 두 그래방까지 와 보내면은. 아유 감사합니다. 재밌겠다 뭐. 근데 어색할 것 같아. 어색할 것 같아. 사이 먼저 해. 지금 먼저요? 네. 어떤. 갑자기 어떤 스타일으로. 좋은 걸로. 좋은 걸로. 제일 어색할 것 같아.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한다 시작한다. 오 저명. 아 오프닝이 장모님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아름다운 꿈 깨어나서. 하늘의 볼빛을 바라보라. 목락. 온라운 꿈 깨어나서. 손 깨어나서. 이 밤에 난 모를 허공인데. 하늘의 깨어나봐. εις. 풍 significance. 풍불러. 여름의 벱이. 이제 도라로 가길 줄 알았으면 인증도 없고 저 이쪽으로 눈 나와 앉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 이제 모션까지 100점 100점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장미 가겠습니다 börjar 반신 에너지 좋아 멋짐 오긍긍 차는 게 느껴진다 그 제가 전에 Trung 슉! 참이야 손이 이별의 손을 널 참이야 손이 너무나의 손 참이야 손이 오해 안 졌다 오해 잘 안 졌어 너무나의 손 창문절시네 참이야 손이 와 불엄나 불엄나 뭐야? 이게 뭔 노래야? 이게 뭔 노래야? 어머니 진심으로 신나신 것 같은데? 어머니 진심으로 신나신 것 같은데? 우와 아아 아아아 사나 trans 엄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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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절은 넘겨야죠 넘겨야지 넘겨야지 역시 눈치가 빨라야 손준우씨가 혼자 하는거 아니야? 듣기 좋다 아이크 안 넘기는게 넘겨야 되는데 진짜 눈치없다 자기가 빠져있는거 같아요 마이크를 넘겨 써야되는데 그러니까 주거니마커니에서 이거라 좋아하셨겠어요 어떡해 이거 뭐죠?